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고성 재진 구간 철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주요 구간마다 노선 변경이나 문화재 보전 조치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409 구간은 양양군이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809는 고성군이 한옥마을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과 고성군이 국가철도공단에 노선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강릉과 양양, 속초, 고성 지역 79만여 제곱미터의 문화재 보전 조치를 재지시함에 따라 사업 노선이 변경되거나 연내 착공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